안녕하세요. 선박종합설계 수업이고요. 우리 선박설계 컨테스트에 참조호선 자료는 상세자료는 4월 18일 나올 예정이고요. 참조호선 설계자료 있죠. 제가 사이버캠퍼스 작년이랑 재작년 자료라고 올려드린 거. 그거는 4월 18일 날 나오고 그 전에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치수랑 여러분들이 뭐를 써내야 되는지 보고서에 그 얘기가 공개가 돼서 미리 정리를 합니다. 우선 119,000DW급 VRCC 설계 이건 수업 때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정해져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참조호선은 300K짜리 제가 아마 300K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300K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 참조호선을 바탕으로 참조호선보다 조금 배를 키우면은 이 정도 나오겠죠. 지수가. 뭘 키우냐면은 보시죠. LOA는 배 전체 길이에요. 333.0m고 참조호선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최대 333m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각 조별로 LOA를 좀 키운 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LOA가 333m보다 크게 잡은 조가 있다면은 LOA를 줄이셔야겠죠. 최대 333m에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LBP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적당히 알아서 쓰시면 되고요.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형폭은 60m인데 얘도 제한이 없는데 어차피 얘 배가 커져야 되잖아요. 참조호선보다 여러분들 설계배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폭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흘수가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배의 길이 방향은 지금 LOA가 333m면 LBP도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322m로. 그렇게 차이를 두기 힘들기 때문에 폭이나 흘수를 좀 키우셔야 된다. 근데 폭은 안정해져 있으니까 폭을 늘리셔도 좋고 아니면은 흘수를 허용된 범위 안에서 늘리셔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형 깊이. Molded Depth. 그거는 29.4m였고 원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키우셔도 돼요. 그 다음 현기피에서 스캔틀링 흘수를 빼주면은 그게 법으로 허용된 건현이잖아요. 그 값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럼 얘가 29.4m고 21.6m니까 여러분들이 빼시면은 얼마죠? 7.8m? 여러분들 그 참조호선 자료가 나올 때 건현 계산 자료 나오거든요. 아마 그러면 건현 계산 값이 7.8m라고 나올 거고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배가 설계선이 참조호선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스캔틀링 구조 흘수는 7.8m 이쪽 저쪽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해보면은. 건현 계산하는 거는 이미 올렸긴 했는데 아직 본 수업에서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따라서 해보면은 대충 7.8m 아니면 우리 배가 조금 크니까 8m? 그 비만으로 나올겠네요. 건현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형기피를 설계를 했으면은 그 형기피에서 프리보드 빼주면은 스캔틀링 흘수 나오죠. 구조 흘수. 그게 22.6m 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요걸 가지고 전체 배수량은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항추진책에서 그림 5.3인가? 그게 뭐냐면은 프리보드 수에 대한 10이 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참조선 주어진 게 속도가 15.3노트예요. 그럼 vlcc 치고 조금 빠른 편인데 제가 수업 때 14.5노트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14.5 근데 15.3이 나왔으니까 좀 빠른 편인데 어쨌든 프리보드 수 계산하면 0.14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에다 썼네. 프리보드 수다가 0.14정도 나오고 12가 그러면 대응되는 게 한 0.82에서 0.83정도 나와요. 그러면 0.83정도?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우선 lbp 3.2 폭 그 다음에 디자인 흘수 가지고 하죠. 디자인 흘수만큼 짐을 싣는 게 우리 설계니까 이렇게 하면 3구려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12를 곱해줘야 0.83 그러면은 328 뭐 330 대충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부피 배수량이에요. 그쵸? 부피 기준 배수량인데 우리가 dwt lwt 하는 건 무선단이에요? 톤이잖아요. 무게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328 328.000의 부피에다가 소금물비도 1.025를 곱해주시면은 336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러면은 저게 배의 만제시에 무게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30만이라는 dwt를 빼주면은 lwt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어요? 아 이 배의 lwt는 한 3만6천 톤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그 참조우선 자료에서 lwt 계산한 자료 나중에 주거든요. 그거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좀 알아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대충 lwt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계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때 수업 때 이런 dwt 별로 배 크기별로 lwt 계산을 하긴 했었잖아요. 추세를. 근데 그때 30만 톤짜리 300k짜리가 3만6천 톤은 아니고 한 4만 톤 이쪽 저쪽으로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보기에. 그래서 이 참조우선이 그러면 좀 가볍게 설계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의 설계선에 lwt랑 dwt를 더해가지고 최종 무게 만들어주시고 걔를 소금물 밀도로 나눠서 배수량 구해가지고 10이랑 배수량이랑 여기에 있는 주요요목이랑 관계를 확실히 정해주는 게 좋겠죠. 선형 파트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피드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배속도가 되게 여러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죠. 색깔을 바꿀까요? 빨간색이 너무 눈에 안 들어올걸. 녹색 괜찮죠? 지금 참조우선은 15.3노트로 돼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있는 말 뭔지 알죠? 처음에 여러분들 엔진에 mcr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까면 거기에 대해서 ncr이 나옵니다. 저번에 수업 때 15%일 수도 있고 엔진에 따라 10%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참조우선 엔진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0.85죠? 그러니까 15% 깠다는 뜻이에요. 10%로 안했네요. 우리도 10%로 하면 안되겠죠? 따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조우선에서 mcr에서 15%를 깠고 우리가 전에 자료조사했을 때 320k짜리는 한 26,000kw 정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300k짜리가 24,000이니까 뭐 320k정도 되면 26,000kw 나오는 거 빨리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cr은 85%니까 얼마쯤 되나요? 22,1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rpm은 이제 엔진 출력에 3분의 1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실제 숫자가 맞는지는 저도 계산을 안해봤는데 이거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원래 rpm이 65.7이잖아요. 최대 rpm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ncr 때 rpm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참조우선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26,000분에 22,100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rpm은 나중에 엔진 스펙 보고 정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마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저도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속도가 13.5노트잖아요. 아 15.3노트 15.3노트고 그 다음에 무낭 거리가 23,100노트컬 마일이래요. 근데 어차피 노트라는 단위가 1노트컬 마일 퍼 아워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1노트컬 마일을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23,100이라는 최대 거리를 15.3으로 나눠주면은 배가 몇 시간 동안 항해할 수 있냐가 나와요. 걔를 24로 나눠주면 며칠 동안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62.9니까 한 63일정도 항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63일쯤 항해를 한다 라고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크루징 레인지를 지금 설계에서는 35,000 마일을 간대요. 그 다음에 속도는 이 정도에서 정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EDI 계산하고 감안하면은 속도 낮을수록 좋아요. 14.5노트로 생각을 하게요. 그러면은 35,000을 14.5로 나누면은 하고 또 나누기 100일이 나와야 돼? 뭐 그렇다고 하니 100일 정도 항해로 여러분들이 훨씬 멀리 가야 되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23,000 마일 정도만 돼도 이게 지구 한 바퀴거든요. 거의 지구 한 바퀴 예요. 23,000 마일 이건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돈다는 건데 그럼 배를 설계를 하라니 확인해야겠죠? 하라니까 해야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조호선은 아니 우리 설계서는 100일 항해 짜리가 되고 그러면은 연료도 100일치 그 다음에 디젤도 그 정도 디젤 오일도 그만큼 양이 늘어나야 되고 프레쉬워터도 항해 기간만큼 늘어나야겠죠? 비율이 그 다음에 발라스트는 항해 기간이랑 상관없어요. 이건 평형수라서 그 다음에 32명 타는 거는 아마 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일 탱크 사이즈가 있네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기 엔진 얘기했을 때 수업에서 엔진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SFOC가 한 155 그램 퍼 킬로와트 아워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엔진 1킬로와트를 1시간 동안 내는데 연료를 155그램 정도 태운다 였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안됐죠? 63일 63일을 운전하는 배고 24시간이죠? 그러면 1512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만큼을 엔진 1킬로가니까 20417 어디갔어? 지금 킬로와트 C로 나와야 되는 게 3000만 킬로와트 C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만큼 곱해주면은 지금 킬로그램 단위입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4784 그러면은 톤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나눠주면은 4784톤 그 정도 나오겠네요. 연료 소비량이 그 63일 동안 연료 소모량이 계산을 해보니까 4785라고 합시다. 이만큼을 쓴다라고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기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는데 배가 쓰는 연료는 그냥 F5라고 써져있네? 되게 헤비 퓨어로일이고 갭 1도는 0.9에요. 0.9톤 퍼 3제곱미터겠죠? 그걸 계산하면 연료탱크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럼 5316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5316 세제곱미터의 연료를 떼워서 63일에 항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5316 한번 볼까요? 연료탱크 크기가 5400 세제곱미터니까 거의 맞죠? 5316 추가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줘야 되는 게 연료탱크 가득 못 채운다고 했잖아요. 98%만 채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5425니까 거의 맞죠? 그래서 연료탱크 크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퓨어로일 건수션이 155구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엔진 따라 다르지만 그거 곱하기 항해일수 100일에다가 24시간 해주면 얘가 몇 톤의 연료를 쓰는지 나오죠? 100일에 항해 동안 그 다음에 그거를 연료의 비중인 0.9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연료탱크 채우는 비율인 0.98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잠깐만 또 뭘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엔진 동력도 곱해줘야 되네? 그럼 아까 우리가 대충 얼마 한다고 했죠? 22000 얼마인데? 계산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계산기 크기는 안 키워지네? 봅시다. 우리가 지금 NCR이 26000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0.85 하면 NCR 나오죠? 22000배 거기에다가 퓨어로일 건수션을 곱해주면 155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일 항해하고 24시간 항해하면 연료를 그램 단위에요. 숫자도 안 세진다. 82억 그램이 되고 킬로그램 단위 톤 단위 8200톤 정도의 연료를 싣고 가야 된다. 라는 거죠. 8200톤을 싣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3제곱미터 부피로 바꿔주면 나누기 0.9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탱크를 100% 못 채우고 98% 채우니까 또 0.98로 나눠주면 9,321 3제곱미터 탱크 사이즈 9,321 물론 여러분들이 택하는 엔진이나 여러분들이 다른 이것저것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값입니다. 계략적으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린 디젤 오일 같은 거는 사실 이거는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항해 1수만 그만 늘려주세요. 프레쉬워터도 그렇겠죠. 원래 프레쉬워터도 사람 한 명이 하루에 얼마씩 쓴다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데 한번 역산을 해봅시다. 500이래요. 500 3제곱미터의 프레쉬워터가 있고 이걸 63일 항해를 하죠. 그런 다음에 사람이 몇 명이요? 32명 그러면 대충 한 사람이 하루에 250kg 200 50kg 아니면 0.25 3제곱미터를 하루에 한 사람이 쓴다. 라고 하는 거죠. 곱하기 32 곱하기 100 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프레쉬워터의 용량이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카고 오일 탱크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저기 그 참조오선 자료가 나와야 사실 제대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카고 오일 탱크를 100% 채우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띄워놓긴 했는데 2년 전 거 2년 전에 수에즈막스 설계에 대한 참조오선 자료예요. 근데 이게 지금 리퀴드 트랜스퍼 컨디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물 가득 채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크루드 오일 탱크는 보면은 98%는 못 채우고 97% 정도 거의 빡빡 채우고요. 밸러스트 워터도 아예 0은 아니고 1% 정도 A%예요. A주니까 1% 정도는 채워요. 그래서 조금만 물 채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얘를 한 97% 정도는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원유의 밀도도 한 0.9% 정도 샀거든요. 그럼 거의 30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은 거의 이 탱크는 97%쯤 채운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그 디자인 횟수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치수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뭐 물론 실제 값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요거 HFO 밀도 0.9%라고 계산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데 딱 0.9%로 안 맞추고 다른 값 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저기 수업자료로 올려놓은 거에 보면은 EDI 계산 예제라고 있는데 사이버 캠퍼스예요. 거기에 보면은 밀도를 뭘로 계산을 했더라? 헤비 퓨어로일 밀도를 더 크게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헤비 퓨어로일을 991로 잡았거든요. 저는 아까 0.9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값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참조우선 자료가 나오면은 다음주에 다 다음주에 나오니까 참조우선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 확실하게 숫자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수업에서도 다루긴 할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